인천시가 올해 외국인 직접 투자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습니다. 12월 15일 기준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액은 5억 9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. 이는 지난해 신고액 대비 40% 초과 달성, 올해 목표액인 4억 달러 대비 47% 초과 달성한 수치입니다. 올해 주요 투자업종은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부동산 개발, 전기자동차 전장 분야 등 첨단기술 제조업입니다. 또 주요 투자국가는 오스트리아와 스페인, 싱가포르로 나타났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